네, 오늘 우리 양대지수가 하락세를 띄면서 특히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도 약한 모습이죠. 오늘 어떤 주제로 시장 이야기 해볼지 화면으로 주제 확인하시죠. 주식 심화로운 중국 봉쇄 완화 리오프닝 관련 주 추세 지속 가능할까?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죠? 그럼요. 네, 오늘 이 주제가 지점장님이 직접 선정하신 주제고요. 간밤에 미국장이 그래도 소폭의 상승을 보였던 근거로 지금 중국의 봉쇄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중국장을 보셔도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32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베이징의 봉쇄 완화 여파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일부 미국과 중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이슈, 시장의 영향력, 우리 장애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끼치게 될까요? 네, 저희가 짧은 연휴 기간이었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상해 지수, 락다운이 일부씩 해제되는 것을 보고 다소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오늘 실망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상해 지수가 4월 19일 이후에 처음으로 3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도 상승폭의 퀄리티가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인 이런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동안 낙폭 과대였던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이런 가치주 종목들보다는 성장주 성격들의 주식들이, 많이 빠진 주식들이 중국의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베이징 그리고 상해에서 일부 봉쇄 완화 조치가 계속 시행되고 있죠. 따라서 그동안 규제가 심했던, 규제를 의미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도 프리마켓에서 50%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도 다소 이런 낙폭 과대 플러스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중국 봉쇄라는 차원이 분명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해소가 될 기대감이 발생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반대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의 특히 성장주들의 하락이 심한 편입니다. 중국 시장 그리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그리고 그 상승세의 주요 요인이 성장주였던 반면 우리는 반대 현상이 펼쳐지고 있죠. 게다가 그나마 시장의 주도주 또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런 기판 관련 종목들 그리고 전자담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우상향 수세를 유지하다가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러한 요소는 시장에 우려가 되었던 시장을 누르고 있었던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봉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조금 대변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봉쇄가 요인이었다라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반등폭이 크진 않더라도 적어도 이 정도의 은봉을 그릴 이유는 없는데 수급적으로 옵션 만기를 앞둔 상황에서 조금 불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이런 하락세의 원인은 지속되고 있는 미국 인플레이션의 우려 또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될 5월 CPI가 재개 속에서 부담으로 작용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왜 우리 장은 이렇게 개선되고 회복되는 중국 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됐을까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해 주셨던 반도차나 2차전지 좀 많이 올랐던 쪽에 일단 차익실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FCBJ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월가에서 공급 과잉 징후가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방향을 위쪽으로 다른 나라 대비해서 잡지 못하는 근거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상방도 하방도 확실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뚫고 추세적인 하향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반등을 했을 때 상승세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거래대금도 안 좋죠. 그렇죠. 그게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며칠 빠진다고 더 빠질 것 같다라고 해서 매도를 해버리면 거기서부터 반등이 발생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시장이 바닥을 잡았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고 주식 비중을 늘려볼까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박스권에서 하락이든 상승이든 연속성이 없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인플레이션의 픽하우스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분명 그 픽하우스에 대해서 시장 기대는 하지만 결국 지표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PBR적인 측면에서 있다라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바텀을 잡아주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상황은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탁금이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예탁금 또한 줄고 있고 신용융자 자금 또한 지수와 무관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이 준 상황에서 하락폭을 키우고 은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같은 봉의 양봉 또는 은봉의 길이 과거와 같은 데 비해서 거래량은 과거에 비해서 작거든요. 이 말은 과거에 비해서 호가가 얇다라는 의미입니다. 호가가 얇다라는 것은 조금만 사도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반대로 조금만 팔아도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치약하다는 거죠. 이는 기대감과 우려감은 있지만 이걸 눈으로 확인시켜줄 만한 지표, 실적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 상방이든 하방이든 굉장히 지금 서로 서로가 이런 확신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고객예탁금도 줄어들고 있고 또 신용융자 잔고가 패닉장과 함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런 것 없이 횡보하는 장 속에서도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 거래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호가가 굉장히 얇은 시장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좀 물가 확인을 통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좌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상황이네요. 그래도 또 이 6월장에 우리가 기대를 가지는 변수인 것만은 또 확실합니다. 중국의 봉쇄 완화, 만약에 중국에서 경제 활동을 앞으로 봉쇄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풀 가동으로 가게 됐을 때 세계 경제 회복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월가의 의견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중국 봉쇄 완화와 관련해서 올라갔었던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차익 실현을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차익 실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화장품, 여행, 카지노, 유통, 백화점 이렇게 하나하나 업종을 보기 이전에 전체적인 리오프닝에 대한 리오프닝이라는 섹터를 두고 본다면 먼저 리오프닝이라는 단어는 코로나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봉쇄가 되고 이 봉쇄가 풀리면서 다시 오픈된다는 측면에서 리오프닝이라는 섹터가 부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리오프닝도 소비재입니다. 소비재. 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자유소비재와 필수소비재로 나눌 수 있죠. 자유소비재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명품과 같이 굳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하지 않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소비재가 자유소비재고요. 필수소비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의식주처럼 꼭 있어야 되는 소비재가 필수소비재입니다. 최근에 자유소비재와 필수소비재의 주가가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유소비재에 해당하는 명품, 루이비통 그룹이죠. 루이비통 그룹의 5년치 주가를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5년치 제일 왼쪽이 루이비통 그룹이거든요. 5년 동안 우상향을 해오다 최근에는 아직까지는 조정인지 눌림목인지 모르겠지만 추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와 달러트리인데요. 여기서 제가 굉장히 의미를 두는 부분은 이 소비재 또한 과거에 필수소비재, 자유소비재가 좋았다면 지금은 필수소비재만이 근근히 살아남은 상황이고 필수소비 내에서도 굉장히 선택적인 소비를 한다 소비자들이 선택적인 소비를 한다는 게 차트로 보여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월마트가 실적 발표했을 때 이런 인플레이션의 부담, 인건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마진들을 봤을 때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되었고 그 급락한 이후에 주가는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월마트 차트 보시면 이 하락폭을 만회하지 못했죠. 하지만 월마트가 큰 음봉을 그렸을 당시 달러트리, 그러니까 달러샵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땡 같은 그런 회사인데 월마트가 하락을 할 때 함께 큰 장대 음봉을 그렸거든요. 하지만 제일 오른쪽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 최근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다시 그 음봉을 모두 덮는 양봉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런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업체들의 미리 발표된 실적과 주가를 개인적으로 해석해보자라면 자유소비재에 해당하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눌림목일지 다시 하락 전환일지 모르겠지만 일단락이 되었다. 최근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많죠. 코인이나 주식,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침체됨에 따라서 롤렉스 중고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픈런의 줄이 짧아졌다. 이런 것들이 자유소비재에 그만큼 심리적인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필수소비재 내에서도 정말 싼 소비를 아껴야 될 만한 그런 쪽에서만 간간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 그리고 물가 상승 이전에 유동성 회수라는 측면에서 저는 함께 개를 같이 한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우라가미 구미호의 주식 사계론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 2020년도 같은 그런 유동성 장세, 돈이 풀리는 그런 시기에서는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 이 유동성이 곳곳으로 흘러가죠. 쉽게 얘기해서 새우깡이 천원하다가 이천원 이건 새우깡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만큼 돈의 가치가 싸졌다라는 것이고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기분 실제로 내 주식이 올라갔었고 내 코인이 올라갔었고 내 부동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올라갔지 않았지만 내가 소득이 많아진 것과 같은 부회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소비로 이어지고 기업들의 실적으로 이어지고 투자로 이어졌던 그런 사이클인데 반대로 지금은 유동성이 회수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그런 부회효과가 역의 부회효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 여력도 감소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비제를 줄여야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단연 필수 소비제보다는 자유 소비제가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섹터들은 화장품, 면세, 여행 필수 소비제 쪽이라기보다는 자유 소비제에 가깝죠. 때문에 이런 역의 부회효과 유동성 회수라는 매크로적인 차원에서 가장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섹터이고요. 실제로 리오프닝을 먼저 경험한 미국 같은 상황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백신의 보급이 빨랐습니다. 백신의 보급이 빨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리오프닝을 실제로 반기 정도 또는 한 해 정도 앞서서 리오프닝을 진행했는데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가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이런 미국의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2021년 1월달, 21년 3월, 21년 5월, 7월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죠. 작년 상반기 때 고점을 기록하고 그 고점을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작년 초반이 미국이 미국이 본격적으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실적으로 보여준 그리고 어느 정도 봉쇄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와 같은 분위기가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었는데 이 이후에 실적은 본격적으로 나타났지만 주가는 그 당시에 고점을 회복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 스터디를 본다면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을 때가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저는 매크르적인 차원에서 주가의 가장 피크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만약 여기서 이를 뒤집을 만한 데이터가 있다면 그건 실적이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오프닝 종목들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상향된다면 이는 분명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지는 이런 실적 추정치 상향에 따른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겁니다. 한데 올해 초반부터 대용주는 부진했을 때에 비해서 리오프닝들은 좋았고 한 번 조정을 받고 최근에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좋은 상황인데 이 우리나라 업체들의 실적 추정치는 아쉽게도 플랫하거나 오하향하고 있거든요. 다음 하나투어나 모드투어 파라다이스, GK의 강원핸드의 실적 추정치 참고자료를 보시면 플랫하거나 오하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죠. 때문에 주가의 차트와 실적 추정치의 차트가 괴리율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미국의 케이스처럼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유동성 회수라는 매크로 환경에서 과연 앞으로도 실적이 주가에 타당할 만큼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큼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의 봉쇄 완화 이슈로 그래도 미국장, 중국장이 방향 상승으로 가리켰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서도 우리장이 하락하는 건 어쩌면 우리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지난 미국의 리오프닝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발표 이러한 순차적인 이슈들과 주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장 같은 경우도 지금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구간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차익실현을 우선적으로 좀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 왔다라고 6월장에 대해서, 특히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지만 지금장에 대해서 역금융장세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역금융장세에서 역실적장세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역실적장세로 가야 그래도 악재가 쏟아져 나와도 주가가 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실제로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빠졌다가 그리고 막상 한 대 맞았는데 실적을 발표하고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아서 주가가 빠지는 상황. 최근에 미국 실적 발표 종목들의 패턴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전형적인 역실적장세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행스럽게도 역금융장세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역실적장세로 접어들었다고 기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역실적장세에서 실적의 하향 불가피하죠. 실적의 하향이 이런 불가피한 것이 과연 하드랜딩으로 이어질 것인가 소프트랜딩, 경착류로 이어질 것인가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건데 지금 시장의 우려감은 분명 하드랜딩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도 선방한다. 그리고 생각보다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에서 조금 느린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눈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연착륙에서 다음 유동성 장세를 내다볼 수 있는 시그널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분명 압축적으로 좋은 종목들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비싼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이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변동성에 대해서는 보유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1분기 미국 실적 시즌을 놓고 봤을 때 역실적장세의 초반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을 잘 압축하고 선별하는 흐름은 아까 보셨던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관련주를 통해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선호하는 것은 정말 정말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진짜 가성비로 사는 달러트리가 그래도 시장에서 우위에 있고 그리고 월마트가 제일 지금 죽 쓰고 있고요. 그리고 루이비통 같은 경우도 어쩌면 또 추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코인 부자, 주식 부자 많았어서 이쪽을 좀 많이 샀다고 합니다. 자유소비재, 명품 많이 사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업종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 만기일의 방향을 아래쪽으로 노리고 있을까요? 대박천국 쪽박지옥님께서 궁금해하셨고요. 또 대부성님께서는 혹시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올린 나라들이 더 작살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제가 자연스럽게 보다 보니까 그냥 많이 읽었네요. 쓰여 있는 대로. 그 반대죠. 금리를 빠르게 올린 국가들이 더 장이 무너질 수 있나요? 그 반대 아닌가요?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 느리게 올렸다. 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어느 정도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는 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취지인 건데 그게 미국이죠.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조금 천재적인 게 있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물가 상승률이 크다 보니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우려하는 모습은 만약 이런 전통적인 통화 정책으로 이런 물가 상승을 못 잡는다면 또는 과거에 연준이 한 번씩 보여주었던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지금 기대감도 있으면서 걱정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때문에 그런 시기와 폭의 문제보다는 결국 이렇게 정책을 사용하는 하나 둘씩 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카드의 효과가 빨리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가 먼저 올렸기 때문에 먼저 맞았고 오르고 이런 것보다는 효과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의 목적과 또 그 효과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가를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연준이 과연 이 정책으로 잘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경착륙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확인해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확인해봐야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주 보유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도 얘기 굉장히 많았어요. 방송에서 카지노주를 사야 된다. 면세점을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으셨고요.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화장품과 여행 같은 경우는 특히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 꾸준히 아마 매도 의견 드렸을 거예요. 제가 매도 의견 드리면서도 단기적으로 그럼 중국 봉쇄 완화가 되면 그 단기적인 걸 보고 플레이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질문을 주셨을 텐데 그 당시 때도 그런 단기적인 플레이는 가능하겠지만 정말 봉쇄가 풀리는 게 시장이 나타난다면 그때 다시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수출 중에서 중국 사이트 가장 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포지션은 명품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저가도 아닌 상황이에요. 이 자유소비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포지션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괜찮게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은 실적이 괜찮지만 LG 생활 건강과는 실적이 개를 달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왕웅을 계속 잡고 있거든요. 큰 인플루언서를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 왕웅이나 보따리상들의 마진이 떨어져서 이를 페이백 받기 위해서 국내 브랜드 업체들한테 더 큰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를 들어주는 기업과 안 들어주는 기업이 들어주는 기업은 매출액은 살아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안 들어주는 기업은 매출액은 줄어들지만 영업이익은 그대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 들어주는 것도 브랜드 이미지 때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시 브랜드력의 회복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브랜드력의 회복이 중국의 봉쇄가 풀렸다고 해서 과연 살아날까라는 것은 의문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일전에 중국의 저축률에 대해서 차트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축률이 코로나 이전보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당장 돈을 쓰기보다는 저축을 아껴놓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MS를 확보할 수 있을까? 최근에 SNS를 이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저가 브랜드이지만 소규모 기업들이 정말 대박을 쳐서 주변에 100억, 200억 부자가 되었다는 이런 그리고 조금이나 인지도 있는 모델을 이용해서 유튜버를 이용해서 생소한 화장품을 팔아서 이런 대박을 내는 케이스가 많은데 지금 트렌드거든요. 국내 화장품의 트렌드입니다. 여성분들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이걸 대기업이 따라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분명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와 소품종 대량 생산을 가야 되는데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기 굉장히 힘든 덩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리고 중국에서도 MS를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특히 컨퍼런스콜에서 실적 톤에 대해서 과거의 실적 톤 대비해서 너무 톤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는 상황이고요. 여행 같은 경우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행 기대감 굉장히 심하 기대감이 많죠. 일본도 이제 풀렸기 때문에 가장 늦게 일본이 풀렸죠. 아무래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 비중이 높다 보니 이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분명 일본이 풀리는 것은 수혜가 될 겁니다. 다만 일본의 현지 기업들 일본 입장에서 인바운딩 되는 그런 업체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리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웃바운드 여러 채널 중에 일본은 하나일 뿐인데 정말 수혜를 누릴 업체들은 일본에 있는 인바운드 업체들 그리고 하나투어 제펜 같은 기업들은 일본이 열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거든요. 때문에 이런 기대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는 게 포인트고 숫자로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숫자들이 나타나요. 4월, 5월 이렇게 인바운딩 되는 그리고 아웃바운드 하는 여행객 그리고 예약이 어렵다 이런 기사들만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데 증감률이 4,000%, 5,000%씩 이 여행객 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당연히 작년에 분모가 잦기 때문에 위에 어떤 수를, 분자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당연히 퍼센트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자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때문에 이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실을 건 주가에서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가 지행되고 있었던 기간 중에서 정말 살아남아서 과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냐를 봤을 때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근에 여행업에 광고가 태규모로 진행되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대중교통이라든가 TV, 유튜브, 인터넷에 과거에 비해서 여행에 광고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는 기업들 입장에서 그러지 않아도 운영 자금도 불리한 상황인데 마케팅의 부담 과중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큰 경쟁자가 등장을 했죠. 야놀자나 여기 어때? 야놀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여행업체들이 정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때 500억 흑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비전펀드로부터 2조 원의 현금을 수여를 받았죠. 2조 원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2조 원을 밸류에이션 10조 원 정도의 펀딩을 받았는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돈을 깎아먹고 그리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과 플랫폼 기업들은 오히려 돈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들과 마케팅 경쟁을 하려면 전통적인 여행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하고 실제로 이게 재무제표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너무 이른감 그리고 과한감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도 패키지 여행이 성행했던 이유는 여행에 대해서 정보가 일부들에게만 있었을 때 어떤 사이트에 가서 어떤 호텔을 잡아야 되고 어떠한 코스를 짜야 되는지 이런 정보에 대해서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그때 패키지의 수요를 강장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부 다 이런 여행 전문가 여행 채널이라고 하는 정보가 워낙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패키지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소비재라는 이런 시장 상황조차도 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숫자와 기사 그리고 단지 기대감 때문에 저는 고점에서 매수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화장품 여행은 말씀 들어보면 결론은 같아요. 경쟁이 심화된 섹터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뭔가 애매하면 죽는다. 확실한 뭔가가 있어야 된다. 화장품 브랜드고 여행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의 그런 어떤 역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카지노 호텔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화장품이나 여행 같은 경우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실제로 만약 매도 포지션을 잡으실 수 있다면 CFD나 또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선물 매도가 가능하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다 선물 매도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도하라는 의견이세요? 네. 왜냐하면 6월에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되고 그리고 6월에 지금 이런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활발한 상황인데 저는 이 이후에 하반기 때 실적 추정치를 더 빠질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매도 의견 드리겠고 반대로 카지노 호텔 제가 방금 아까 카지노 업체들의 드로백을 확인했는데 증가가 된 것도 아니고 감소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플랫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만약 기대감도 반영이 안 됐고 실적 추정치도 플랫하면 그건 계속 스퀘어인 상황인데 실적 추정치는 스퀘어하거나 하락하는데 반대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가버리면 그는 이제 적정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카지노 호텔은 그 상황은 아니라서 중립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동자님께서 물가가 문제네요.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엄선하게 되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지에 가보시면 물가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물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봐서 덜 수익을 보더라도 관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본다라는 의견이 오케이 동자님이시고요. 또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은 오늘 장 끝나고 매수 예정입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기일을 이번 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메이저 수급들은 이번 만기일을 기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잡고 갈 것인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셨고 시장 방향에 대한 전망과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쪽 실적주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일지 결론을 한번 내볼까요? 내마녀의 날이죠. 이번 주 목요일은 내마녀의 날을 예상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 우위다, 매수 우위다 이런 건 저는 모르겠으니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분명 시그널들은 역실적 장세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역실적 장세에 진입하면 가장 두려운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지표 악화 그리고 실적 악화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못 버티겠어라는 심리적인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휴간에 더 이상 못 버티고 증시 떠나는 개미 투자자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심리적으로 가장 치약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때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구간에서는 CPI를 제외하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CPI를 제외하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발표가 되면 이는 오히려 주가의 상승 총매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는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너희가 그렇게 물가를 갚... 인플레이션을 아니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수 있겠어? 그리고 이 정도면 물가가 잡힌다면 너희는 곧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줘야 돼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감이 많았거든요. 과거에도 우리가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다가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정체되어 있을 거고 어느 순간 다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텐데 이 텀이 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짧게는 한 달 올리다가 끝 바로 다음 달에 내린 경우가 있었고 평균적으로 2, 3개월이 많았어요. 때문에 저는 가장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정점을 보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때가 되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다시 유동성 장세라는 시그널이 왔을 때 가장 큰 리스크는 돈이 없다라는 리스크예요. 지금 안 되는 장에서 계속 뭘 하려고 내 본전을 찾으려고 계속 종목 발굴을 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놓고 다음 유동성 장세 때 크게 먹자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초질관 의견은 같으세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관망 의견 주신다고 제가 해석을 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 지금 장중 저점을 기록하면서 낙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까지 하락을 하는데요.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서 그 다음에 해법을 찾아보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식 심화로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